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경상남도 함양. 함양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함양에 또 꽃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? 꽃감이 유명한데요. 지금 이 감이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또 중간에 지금 외성호두를 갈아타시려고 외성호두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외성호두를 잘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. 이렇게 또 함양 꽃감 여러분들 꽃감 맛을 보시려고 그러면 이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.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. 비밀이 뭐냐면은 이 산양삼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엄청난 산양삼, 오래된 산양삼이 또 있습니다. 아직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요. 또 혹시 건강에 또 이렇게 이 삶이 필요하시면 삶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착한 가격으로 또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산양삼을 제가 이렇게 잘 소개해서 이렇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꽃감, 꽃감, 그 다음에 외성호두, 산양삼, 도덕 여러분들 이 지리산, 덕유산 자락에서 정말 청정해서 자란 임산물 여러분들 주문전화,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. 이렇게 정말 이렇게 16만평의 산에 이렇게 자식같이 키우시는 우리 사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여기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덕유산 자락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같이